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라입니다 저는 지금 날라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구름이 껴서 해가 왔는데 그래도 날씨는 진짜 way better than our way 뭔가 노르웨이보다는 습기가 훨씬 많아서 안그래도 곱스린머리가 더 곱스린되었어요 날씨가 약간 한국이랑 한국 10월 날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고향에 온 느낌이랄까 와 맛있겠다 하나까지 다 이렇게 나와요 뭔가 약간 찹쌀도너스 같지 않아요? 덜 쫀득한 찹쌀도너스 덜 쫀득한 찹쌀도너스 초콜렛 라테와 함께 너무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어 안달아서 좋아 추러스 6개에 3류로 커피랑 초콜렛 라테 시켰는데 3명이서 아침 먹었는데 8류로도 안 나왔네요 역시 정말 좋은 나라야 아 진짜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맨날 제가 브이로그에서 날씨 나씨 거리는데 노르웨이에서 살면 날씨 나씨 거릴 수밖에 없어요 날씨 나씨 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110원 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패딩 입고 이러는데 저만 이렇게 덥나봐요 저만 반팔이에요 햇빛 좋아해요 햇빛 좋아해요 먹는 것도 싸고 햇빛도 뜨겁고 겨울인데 따뜻하고 노루 돌아가기 싫은 거 행복한 느낌이라가지고 이제 저희는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죠 이제 저희는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죠 여기 크리스마스 지나긴 했는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있네요 오 이거 이쁘다 바다다 바다다 해변에 앉아서 간식을 좀 먹어야겠어요 해변에 앉아서 간식을 좀 먹어야겠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해변에 앉아서 맥주에 앉아 내 간식 먹기 좋지 그거 하러 여행 파이팅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처음을 말씀을 하고 진짜 좋더라다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그리고 이래서 노르웨이에서 살아야 돼요 노르웨이에서 살면 정말 사소한 것도 정말 다 행복하게 느껴져 이제 저희는 알칸자바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뭔가 한국식 아파트 같은 느낌이다 저희 또 야자수 보면은 하와이 같고 또 저거 보면 약간 부다페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잠깐 숙소에 들려서 쉬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갑니다 저녁도 먹고 야경 구경도 하고 아마 새해 캬온트다운도 하러 갈게요 그럼 갑시다 우와 예쁘다 뭐하는 거ад이 켈밥이 나왔습니다 맛있다 맛있겠다 나도 맛있겠다 지금 머리에 쓸 이쁜 쓰레기를 사고 있습니다 뜯어서 써야지 이거 쓰고 돌아다니까야지 예쁘다 저기서 공연을 합니다 신난다 신난다 여러분 많이 받으세요 신난다 굿모닝 여러분 저는 숙소 어제 그 카운트다운을 하고 한 시간반도 잠을 못 자고 지금 이 캐리어랑 가방을 들고 바닷가로 가는 중입니다 해돋이를 보러 뉴욕이니까 해돋이를 보고 버스를 타고 론다에 갈 거예요 그럼 해돋이를 보러 갑시다 피곤해 피곤해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까봤는데 이렇게 머리가 머리를 안 말리고 돌아다니는데도 머리가 안 오른다는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괜찮은데 파이팅 인상 인상 라인 인상 부산 공연 시원 인상 평생 공연 서울링 여러분 행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2017년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방금 막 그분과 트랩 못업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알차고 행복하게 살아야겠어요. 2018년 지난 2년의 소중한 더 심한 아주 좋았다. 다음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